자, 이제 대망의 제 5장, 제 4류현물이 나왔습니다. 자, 위현물의 종류가, 그렇죠? 리별이 1년부터 6년까지 있는데 가장 많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 4류현물이요. 그다음에 보니까 시험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 4류현물이에요. 공부할 것도 다양하고 많고 시험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일일이 무지무지 많은 것 중에서 그래도 추리고 추리고 추렸는데도 많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극복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린 이제 이미 노래를 가다 다 아시니까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4류현물은 뭡니까? 토끼 알서부터 나가잖아요. 토끼 알. 제 2, 제 3, 제 4, 똥 까지. 지뢰하면 5류현물, 그렇죠? 똥 까지. 그래서 토끼, 토끼 T읍자. 키 알, 제 2, 제 3, 제 4, 똥, 동이나 똥이나, 그렇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제 위현물에 제 4류현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류현물은 말씀이죠. 주정수량이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왜냐하면 수용성인 것이 있고 비수용성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정수량에 암기하는 것은 그냥 비수용성에 있는 것만 다 암기됐어요. 수용성을 빼버리고 왜냐하면 수용성까지 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일단 비수용성에 대한 두 배만 해주면 다 뭡니까? 수용성에 지정수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토끼 알, 제 2, 제 3, 제 4, 똥 해가지고 보니까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입니다. 비수용성액체가 있고 수용성액체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류현물을 지정수량에 암기하는 것은 어떻게 됐죠? 4, 50리, 4천이 6천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4, 50리, 4, 5, 10리, 4천이 6천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4류현물은 50리터가 있어요. 니 하면 뭡니까? 이나 니나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200리터가 있고 4천이 있어요. 4. 이거는 뭡니까? 알코올료예요. 4천. 4, 천 하면 뭡니까? 천은 뭡니까? 이거. 이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알코올료는 그대로고 수용성액이 있잖아요. 이걸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막벌에 뛰어넘은 거예요. 천, 이 하면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2천. 그러니까 수용성은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수용성은 안 한 거예요. 6천, 6천. 그렇죠? 제 4, 6,000이 많다. 많이나 많이나. 그렇죠? 만 해가지고. 4, 50리, 4천이 6천보다 많다 했어요. 수용성인건 2배 해주니까 곱하기 하니까 4배, 알코올료는 그대로 400이고 2소기류 1000L니까 수용성은 2000L, 3소기류 2000L니까 비수용성이 수용성은 4000L 곱적이니까 6천, 그 다음에 만 해가지고 지정수량을 구분해놨습니다. 참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염등급도 여기 딱 1가지 뿐이 없어요. 1등급이 특수나물 1등급, 2등급은 2개 있어요. 1소기류하고 알코올료하고 나머지는 몽땅 다 3소기류입니다. 1소기류, 특수나물, 위염등급 1등급, 1소기류, 알코올료 두 가지가 바로 2등급이다 하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4일의 업무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꼭 암기하실 것이 있고, 그런데 좀 우리가 암기하기 좀 아이고 힘들어라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정리 좀 잘 해 드릴게요. 자 해가지고 이렇게 위험물을 분명하고 분명하고 지정수량하고 위험등급을 알아봤어요. 성질은? 인합성 액체. 그렇죠. 인합성 액체. 그렇죠. 액체. 자 보겠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갖다가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데 좀 어려울 거예요. 아직은 어려워요. 근데 조금 있으면 준비 또 이렇게 해 드리면 또 쉬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로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제4류의 업무 중 1, 2, 3, 4, 석유류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셔야겠습니다. 석유류는 네 가지 뿐이 없어요. 그렇죠. 특수인 암을 하고 그 다음에 1석유류, 알코올료 빼고 석유류는 1, 2, 3, 4, 석유류까지 있어요. 그렇죠. 자. 동식물류도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빠진 제4류의 업무를 푸면... 자. 본문에서 빠진 제4류의 업무를 푸는 제4류의 업무를 푸면 발전하는chem 하지만, backlog자재는 Food on.